댄스에 외국노동은 작가한 구멍에서 미역노동도로 별동도로 쭈욱 이거 맞나? 박스당이 가네요 이거는 포장이 엄청 크다 안쪽에 체리도 파긴 한데 뭔가 되게 엄청 덥려가 낫네 버터도 있다 1, 2, 3, 4 1, 2, 3 2, 3 2, 3 2, 3 2, 4 2, 3 2, 3 2, 4 2, 4 2, 4 3 3 4 4 5 5 5 5 5 6 7 7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2 11 12 12 12 12 13 13 14 14 15 14 13 15 15 15 15 15 15 15 15 15 진짜 파도가 바다인줄 오늘 되게 세다 이쪽이 더 파도가 센다보네 비치랜드 이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남은 아이돌이 빙소지 다음은 사회가 왔습니다 오늘의 가게 오늘의 가게 오늘의 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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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추랑 핏잎입니다. 진짜 맛있겠다. 엄청나게 답니다. 캐나다에서 먹은 자두 중에 제일 달아. 여기 자리가 대박이네. 62번. 아까 산 과일을 먹어봅시다. 엄청 크다. 진짜 말랑말랑한 복숭아입니다. 이게 이 두 개가 그레니스에서 산 거고 이쪽 복숭아가 블러썸인가? 구분해서 먹어 본 다음에 둘 중에 더 맛있는 데로 가서 집에 가는 길에 또 살 거예요. 이 자도 아까 먹었는데 너무너무 달고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건 넥타린. 이번에는 박스로 사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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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요. 이제 근육하군은 여기는 우리 사이트 뒷길 오솔길로 내려갑니다. 우와 여기 64번 이쪽 좋다 사이트 간격이 더 넓은 것 같아 어 그래도 바로바로 중간에 지름길이 있어서 좋다 이쪽은 하이킹 트레일은 없습니다. 비치로 내려가는 길 말고는 아 뜨겁다 날씨가 진짜 뜨겁다 사람이 없네요 캠핑장 비치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도 처음 본다 아 이제 하나씩 내려오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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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자도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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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나는 한국에서 먹어본 자도 포함해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진짜 맛있지? 오리 오리가 있어.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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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오리 있다니까? 옆에? 옆에 오리있다고! 얘가 약간 당황한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예전에 칠리영레이크 보다 덜 차갑다 햇빛이 워낙 강해서 그런가 봐 여기 여긴 꽤 깊은 것 같아 네 오우 대박 잠깐 완전 무서워 와 파도 엄청 무섭게 운다 이 반대쪽이 와이너리 쪽이었지? 와이너리랑 케년이었나? 이쪽이 펜팅턴 저기 엄청 거대한 파도가 오고있어 저 엄청 거대한데? 오 파도가 바다보다 더 쎄 여기 켈노나까지 가는거야 우리 여기 켈노나까지 가고있어 이곳은 다 집이었는데, 밤에 되게 반짝반짝이 컸는데. 나 하나 줘 이쪽이 사우스캠프라우드 이쪽이 사우스캠프라우드 투룩투룩한 거시겠네요 진짜 시원하다 아까보단 사람이 많아졌네 이게 얼마 만인가요? 한 시간 오리랑 부딪치지 않게 조심해 그래서 이게 자아 오오오... mismos 6명 어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장점을 꼭 짜면 벌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모기도 거의 없고 다람쥐나 이런 송치료들도 없어서 쓰레기를 필터 안에 놔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더라고요. 그냥 좀 쾌적하게 쉬기 좋은 것 같아요. 나무도 되게 다양하게 눕습니다. 이 사이트 끝에는 이렇게 남떠러지입니다. 그리고 나무에 갈아서 자란 안 보이지만 이 아랫라인 사이트들이 있어요. 이쪽으로. 샤워... 샤워한 후에 맥주 짠! 고생하셨습니다 아, 잡을 수 없어 아, 이거지 이거지 오늘 저녁은 칼국수 잘 먹으면 Enough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 엄청 매운 냄새가 소금 좀 더 specialized 잘 먹었습니다 맥주 물을 육수 계란은 후추 김 많이있는데 다 넣을까? 이렇게 푸짐해 보이는데? 네 도라잉 겨울은 김 밥과 대int을 씹으니 너무 맛있게 imitate 복숭아와 자두 복숭아와 자두 전anz-, 복숭아와 자두 진짜 완전 오픈 데 있다 중간에 나무로 가려진 데가 없네 제일 가까운 데가 이쪽이잖아 바로 진짜 앞에 붙이가 있는 건 좋은데 이런 느낌이구나 22, 24 이제 여기는 이렇게 놓고 이 앞에서 피크닉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더라고 꼭 잔디밭 쪽에 썸머얼랜드의 샌미더프 스테이션에 왔습니다 모짜렐라 모짜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